고은아가 코 재건 수술과 모발 이식 수술을 성공 후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했다. 15년 전 영화 촬영 중 조명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고은아는 코 입이 찢어져서 1년의 공백기를 가졌는데 사고 후 급하게 봉안만 하고 계속 촬영을 했다고 한다. 복원을 할 시기를 놓쳐서 거의 10년 동안 치료를 하다가 구축해왔고 숨은 한쪽으로 밖에 못 쉬었다고 재건 수술 이유를 밝혔다. 또 고은아는 코가 조금 짧아지고 양쪽 모양이 다르다. 다친 쪽이 스스로 함몰됐다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코가 이상하다고 악플까지 달아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는데 원래 자신의 얼굴로 돌아가고 싶어서 코 재건 수술을 받은 고은아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코를 공개하며 중형차 한 대각시 들었고 수술이 9시간이 걸렸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. 추가로 모발 이식은 동생인 미르가 결제해줬다며 이마가 너버 사극을 못 찍었는데 지금은 아주 만족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고은아의 앞으로의 방송활동을 응원한다.